안녕하세요 오늘은 당구박사 사이트 회원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구박사 사이트는 2020년 3월에 오픈했습니다 이제 만 2년이 되었네요 6개월 정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홈페이지를 리뉴얼 오픈하면서 2020년 12월부터 정식으로 회원가입을 받았구요 1년 동안 약 300명의 회원이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당구박사의 유료 앱인 당구박사 당구레슨마스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회원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려고 봤더니 엉터리 이메일 주소와 가짜 핸드폰 번호를 기입한 분들이 50% 이상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핸드폰 번호 자체를 기입하지 않은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구박사 사이트는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만 회원가입을 받는 이유는 당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회원에게 우리가 만든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알려서 회원은 당구 실력을 향상시키고 우리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인데요 저의 의도와 맞지 않는 회원가입은 의미가 없으므로 1개월 전에 회원 정리를 싹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00명의 우수한 회원만 남아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가입 시에 이메일 주소, 손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만 받고 있사오니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더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2018년부터 당구 관련 컨텐츠를 만들어 왔고 그 결과물을 회원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메일이나 홍보 문자 등을 보낼 수 있으니 받으시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